연기금이 지금 공매도를 대체를 해 주고 있죠. 공매도들이 5월 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연기금이 주가 상승을 열심히 막아 되고 있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주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공매도가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막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공매도와 연기금, 금감원, 금융이 상당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51일째 연속 매도를 계속해 나간다.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걱정하지 마라 공매도야. 내가 계속해서 51일이 아니고 한 100일 정도까지 계속 연속 매도를 해 줄게.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돈이 엄청난 돈들이 있습니다. 연기금이 정말로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인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매도 재개까지 연기금이 공매도를 대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공매도의 뒤를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LH 사태 때문에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죠. 터지고 나니까 설마 이랬을 겁니다. LH도 우리끼리 이렇게 해먹는데 이게 설마 터지겠어. 계속해서 이제까지 몇 년째 계속 이어져오던 이런 관행인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나한테 도움 주는 놈들은 우리 편. 나한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북민, 국민들은 개되지.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부적으로 감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러죠.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불법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불법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연기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간 상황 보면 지금 LH 다음은 연기금 그리고 금융이 금융권을 정조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LH 사태 지금 터졌는데 지금 LH 사태를 좀 보시면 LH 분노민심에 안철수호 선생님, 박영선에 20포인트 가까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극대노를 하고 있어요. 극대노. 극대노를 하고 있고 국민의 61.5%가 대통령이 대국민 사회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금융에 지금 투자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들이 이제 800만이 넘었다고 그러죠. 800만이 넘었다는 것은 800만 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다 있겠죠. 가족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말로 신규로 들어오는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공매도 역할을 대행해주는 이런 연기금의 역할을 이렇게 봤을 때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죠.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분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은 개대진데 뭐 그러고 있죠 지금. 우리는 걸릴 일이 없어. 우리는 그냥 16.8% 딱 정해놓고 파는 거니까. 그거 누가 정해놓은 거고 난 그대로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내부적으로 또 이상한 매매를 또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는 또 사고 있죠.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거나 상당히 연기금 내도 아주 큰 뭔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뭔가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설마 우리는 뭐 터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상당히 부글거리고 있죠. 정말로 지금 부글거리고 있는데 정권가에서 20조 돌팔 수도 있을 거다. 이러면서 겁을 주고 있죠.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과 정권사 그리고 공매도 얘네들이 거의 다 한패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한패처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돈 못 벌게 하려는 그런 목표가 동일하죠. 동일하다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정시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려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이 사람은 결정권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와 결탁이 되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죠. 동학개미들 반발은 이렇게 보면 정말로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정말로 선량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국민연금 본사 앞에 가서 개인 투자자 죽이지 마라 공매도 죽여라 국민연금아 공매도가 짜고 치냐 국민연금 특권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하는 부분을 보면 정말로 순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을 보고 아마도 연기금과 이런 운용하는 것들과 그리고 공매도들은 비웃고 있겠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도 없어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죠. 그렇죠. 지금 국민연금 앞으로 15조 이상 순매도 할 것이다 할 듯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산배분 비율에 따라서 국내중 매도라고 계속한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좀 많이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특별한 일이 코로나라는 부분 때문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비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약간 그런 분위기로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뭔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직원끼리 여기 보면 LH 같은 경우에 직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LH 일탈을 막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죠. 지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저런 부분이 아마 LH 상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기금을 관리감독하고 견제를 해줄 뭔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작년 말 보유비중 21.2였는데 증시가 이렇게 크게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금 16.8%로 그냥 줄여버리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21.21% 이상까지 비중이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조정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16.8%까지는 맞춰 그러고 이제 팔아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연금 부분 연기금 운용하는 이런 조직도 특검을 지금 한번 해야 돼요. 뭔가 터지기 전에 뭔가가 터지기 전에 특검을 한번 해야 되죠. 자 지금 이런 부분을 제2의 LH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들 뒤통수를 때리는 개인들의 돈을 가지고 개인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런 연기금의 역대 최장 51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태클을 거는 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견제를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금감원에서 한번 견제를 하는 척에다가 그 자료 못 주겠는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못 주는구나 알겠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끝나버렸죠.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이 저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까지 터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융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보이죠. 너무나 적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내부적으로 뭔가 책임자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터지기 전에 이런 뭔가가 터지기 전에 빠르게 단돌이를 좀 칠 필요가 있죠. 이거 한번 크게 터질 가능성도 아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50일 연속 매도 이런 거는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